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습기를 찾아냈는데요 바로 W 브랜드의 가습기입니다 화이트톤의 심플한 디자인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물통이라 비주얼부터 믿음이 확 가는데요 초음파식 가열식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복합식 가습기이기 때문이죠 빠르고 강력한 가습을 원한다면 초음파식을 우리 아이를 위해 세균 걱정돼요 그리고 추운 겨울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따뜻한 가습을 원한다면 가열식 가습을 선택 그때그때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초음파식 가열식 뿐만이 아니라 오토 모드까지 가능 또 오토 모드를 설정해두면 가장 쾌적한 습도인 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해주니 그야말로 진정한 멀티플레이 가습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아로마 테라피 기능까지 추가 가습기 옆면에 있는 아로마 창에 아로마 오일 두세 방울만 톡 떨어뜨려주면요 은은한 향이 지방 가득 퍼져서 마음까지 편안해져요 라면서 기특한 가습기라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습기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세균 번식으로 인한 오염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 괜찮습니까? 이 가습기는요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정수 필터가 장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특히 아이 키우는 집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습기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각 부품들이 쉽게 분리되고 워터 탱크 입구가 넓어서 손쉬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가습기 여러 개 써봤지만 청소 쉬운 게 제일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게다가 방금 보셨다시피 물탱크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번 물을 보충해주면 약 12시간 사용이 가능 그런데 물탱크가 크다고 한 번에 물 잔뜩 담아놓고 며칠씩 사용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물탱크 속 물은 매일매일 교체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분무량 역시 풍부해서 약 20평대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웬만한 집은 거실이고 한 대만 있으면 온 가족이 촉촉한 일상을 누리실 수가 있죠